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게 있어요 마트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3500원짜리 고량주 도수가 56도에요 소주 한 3개정도? 이거 먹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사봤는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까볼게요 냄새는 별로 그렇게 안좋는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? 어? 어느정도 같이 아예 네 밀떡 탁 다 battery 진짜 계속하네 밀떡 시청자 2. 6커페기 장식 짭뭉치 이게 진짜 무슨 맛이냐면요 구토 맛 구토 유발맛 멀리만 이게 좀 진정하네 먹는게 아닌데 이거 왜 카를도 모르겠네 안먹어 안먹어